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날개기자단 박영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기업 우수제품 원산메디의 힐링팩토리 별다방 눈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해 보면 사용설명서, 파우치, usb 충전 케이블, 별다방 눈 마사지기가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?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서부터 스마트폰 사용이 시작되면서 사실 하루종일 사용하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무실 출근하면서부터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루종일 업무를 보호해야 하는게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내 눈은 누가 보호해주나요? 눈관리는 10분만 해주어도 피로가 줄어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는 별다방 눈 마사지기는 오로지 눈을 위한 설계로 섬세하고 시원한 지압 마사지기입니다 제품을 살펴보면 여러개의 지압돌기로 설계되어 적절한 강도의 지압으로 눈 주변의 근육을 유한시켜주고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세상은 별다방 눈 마사지기는 세가지 모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휴식 모드는 파도치듯이 진동 마사지 후 눈 부위별 진동 마사지를 해주고 건강모드는 강한 진동 마사지로 피로를 풀어줍니다 수면모드는 파도치듯이 부드러운 진동 마사지로 눈을 감으면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눈 마사지를 받는 동안 더욱 편안하게 심신의 안정을 느끼도록 모두별 힐링 음악을 들으면서 눈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고 음악이 싫으신 분은 버튼을 짧게 두번 누르면 음악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별다방 눈 마사지기를 특별히 선택해야 할 이유는 바로 앞이 보이는 마사지기라는 거죠 정면에 백여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활동의 재앙을 받지 않고 커피를 마시거나 청소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방에 놓고 다니실 수 있도록 예쁜 파우치와 USB-C 케이블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무선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눈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별다방 눈 마사지기 탐나지 않으세요?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고 부모님께 효도하셔도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기업 우수제품 원산메디에 힐링팩토리 앞이 보이는 별다방 눈 마사지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악이 이렇게 들려 나와요 음악이 들려 나오는데 여기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음악도 끌 수가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눈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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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